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알아볼 표현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가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 세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on, 위에, above, 위에, above, 위에, 이처럼 세 개의 전치사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와 쓰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on 이라는 전치사인데요. 품사는 전치사고요. 의미는 물론 뭐뭐 위에 라는 의미입니다. 뉘앙스는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두 물건이나 두 사물이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한 상태라는 그러한 뉘앙스인데요. 활용 예문을 보시면 The cup is on the table. 컵이 식탁 위에 있다. 자 이때 컵과 식탁이 서로 붙어서 접촉해서 컵이 식탁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re is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a bottle. bottle 하면 사진. on the wall. wall 하면 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사진이 벽 위에 있다. 여기에서도 사진이 벽과 접촉이 돼서 붙어있다. 걸려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n은 두 사물이 접촉된 상태에서 뭐뭐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over 이라는 단어인데요. 품사는 역시 전치사로 동일하고요. 의미도 뭐뭐 위에. 뉘앙스는 on과 차이가 있습니다. on은 접촉한 상태에서 위에 있다. 이지만 over는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 예문을 보시면 The lamp. 전등이 is over my head.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때 전치사 on을 쓰지 않은 것은 머리와 등. 등이 내 머리에 붙어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와 전등이 떨어져서 머리 위에 전등이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on을 쓰지 않고 over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도 보시면 I hold. hold 하면 붙잡고 있다. 들고 있다. 라는 단어이고요. A envelope. 우산을 들고 있는데 over her. 그녀 위에. 즉 그녀 머리 위에. 그녀의 머리 위에 우산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우산과 그녀의 머리는 일정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on을 쓰지 않고요. over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ove 라는 단어인데요. 품사는 전치사, 의미는 뭐뭐 위에 라는 의미고요. 뉘앙스는 좀 전에 on과 그리고 over 이라는 전치사와 또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이 above 는 위치가 높거나 또는 위치가 막연한 상태에서 뭐뭐 위에 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예문을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bird, 새들이 is flying, 날고 있다. above us, us 하면 우리들이고요. above us니까 우리들 위를 날고 있다. 자 이때 새와 우리들 그 위치가 높은 새, 우리 머리 위에 있기는 한데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하늘 위에서 공중에 떠서 새들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bove 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sun, 해가, 태양이 is above horizon. horizon 하면 지평선, 수평선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가 지평선 위에 있다. 이때 태양과 지평선 사이에 그러한 간격에서도 위치가 이번에는 막연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해가 너무 높고 그 높이를 따질 수 없는 위치가 막연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above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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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